싱싱골프! 여러분들 오늘도 싱싱골프 정말 막강함부로 오십니다 자실부 연구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잘 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냐면은 말을 하면서 공을 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하면서 공을 치면서 찐 거라는 거는 그 정말로 미국 가야 돼 그렇지 나 진짜 BJ를 데려 나가도 돼요? 근데 오늘 정말 나는 진짜 아주 귀한 형님 한 분을 모셔왔거든요 누굴 모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사회입니다 국민사회? 정말 친구가 좋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 친구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국민사회! 왕기 형! 이만기! 우리 신임자 철철 레전드 이만기! 형님 오늘 모신다고 해서 형님 오늘 깨러 왔습니다 형님 오늘 이기려고 왔습니다 봉도 칠 줄 알아 우리 이만기 형님이 골프계에선 잘 친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이 짱단지에서 우와! 이 짱단지에서 때리면은 공이 바위다 바위지 사실 이거랑 이거랑 느낌이 똑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랑 이거랑 느낌이 똑같다니까 무슨... 아니 진짜 아니 형님 아니... 야! 야! 형님 진짜 아니 근데 형님 좀 이따 확인을 하시고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분과 함께 합니다 누구를 아 저는 혹시 이만기 형님이 사시는 모든 골프는 기본이 하체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체고 먹으러 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이 오랜만이고 예예 기분이 오랜만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오늘 형님께서 진짜 이렇게 같이 고구나무 칠 수 있다는 게 처음 치잖아요 골프 치면서 말해 해야 하는 일 말해 의미가 이상하... 하하하하 오늘 우리 이만기 형님이 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연예주에 누가 골프를 제일 잘 친다고 생각하세요? 채영님... 나는 채영님... 홍윤씨... 홍윤씨 잘 친다고... 그거또... 채영님씨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또 그... 그거 있잖아 그거... 누구... 그거... 김국진? 네 김국진... 김국진 뭐... 허성? 뭐... 국진씨가 공헌 다 있이더라 그럼 이만기씨가 생각하는 연예인 최고 1등은? 김국진 김국진 나는 연구씨라니까 정말로 형님이요 말하면서 공찍이 어려워요 진짜 말하면 이래 하면서 내가 치는거 맞는데 이게 공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지능을 알려서 그렇지 공만 치고 이빨 딱 떼버리면 그럼 한올을 치면 한올을 그러면 말하라고 한번 치보자 골프가 안돼 원래 지하던 버릇이 돼 연예인 중에 가장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오늘 자신있게 내렸습니다 이분은 최홍림씨 다음으로 연예인 중에 골프 프로테스트에 합격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프로테스트 그리고 익스트림대회 우리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고 전세계대회 나와서 준우수까지 차지한 바로 이 프로 선수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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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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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자유과 나 봤어요 보셨어요? 다수 잊고 있습니다 형님요 우리는 이 옷을 입고 공을 치잖아요. 이분은 이 슈트를 입고 공을 치는데. 그런데 더 웃긴 건 300메달을 한 방에 언제 뿌려요? 내가 유튜브를 봤다니까요. 이 몸에? 아니, 그럼 만기훈 님은 2% 골프 친다는 걸 모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 아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일단 본인 속에. 우찌 됐든, 우찌 됐든 PGA에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면. PGA 못 통과했고요? 아직 어디 통과했고 정확하게. K-PGA에 진혜원입니다. K-PGA,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100명 뽑는다고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정용 씨와 같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익스트림대회라고 아세요, 이만기 형님? 이런 거 여기 어디 갔어? 2%? 형님 온다고 하니까. 왜냐면, 연예인 중에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방송에 나오면 사실 못 쳐요. 방송에 나오면 카메라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완전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를 이겨라, 나를.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골프하는 방송을 연예인들 많이 보셨을 건데. 나도 몇 번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는데. 방송을 하면서 공 잘 치는 건 정말 어렵더라. 아니, 사고를 하고 나면. 계속 걸어가면서 이렇게 몸이 푸른한 상태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가다가 한 30분 넥 털고 쉬면 몸이 다 푸들고. 저희만으로는. 그러니까요. 100에 100% 탑핑이고. 그러면서 살 줄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형님, 오늘 그러면 잘 됐네. 그러면 전반은 내가 이분하고 꼭 같이 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슈트를 입고 의식인지. 그런데 우리 의상이 블랙으로도 맞추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님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전반은. 포섬으로. 포섬으로 가고. 후반 나이는. 두려워 두려워하고. 가만있습니다. 후반에는 개인전입니다. 후반 개인전. 나는 초유차 할 수 없는데. 내가 여름으로 하면 안 되나? 형님은요. 진짜 형님. 누가 웃기네. 사람 불러놓고. 형님 그러면. 형님 그러면. 형님 그러면. 형님 그러면. 형님 그러면. 형님 그러면. 진짜 안 돼. 야! 이 사람아. 오늘 진짜 잘해볼게. 오늘 진짜 잘해볼게. 오늘 정말 잘해볼게. 진짜 잘해볼게. 안정성으로. 친구가 좋다. 친구가 좋다. 정겨운 친구가 좋다. 정겨운 친구가 좋다. 기쁨도 함께해. 슬픔도. 친구가 좋다. 만기가 좋다. 자, 우리 요걸요. 만기 형이 형. 보이스. 보이스 트롯 나와서. 이 형님 화제가 되면서. 음반을 했어요. 진짜 왜 음반 낼 생각을 하셨어요? 음반을? 음반을 왜 내게 됐냐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 스무 살 때는. 이 힘을 갖고 막 운동을 하고 세상에 알렸잖아.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보이스 트롯 거 나가서. 노래를 했다 보니까. 이게 노래는. 어. 힘을 줘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되죠. 힘을 빼야 노래를 잘하는 거야. 친구가 좋다. 친구가 좋다. 내일 보는 친구가 좋다. 이 사람아. 이 프로도 참 음반 냈어요. 내 동생 하자. 내 동생 하자. 오늘 뭐 진짜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이랑 함께하고 오늘이 더 멋진 라운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구 씨하고 저하고 보기보다 잘 집니다. 물론 뭐 우리 이 프로님은 아주 뭐 라이센스까지 갖고 계시고. 만기 형도 공을 엄청나게 멀리 보낸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코스가 공을 멀리 보낸다고 이길 수 있는 코스가 아니거든요. 네. 영구 씨. 코스 공략으로 갑시다. 뭘 공략. 진짜 돼지당이 돼지당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내가 오비가 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뇌가. 정말 공격 치자. 진짜. 자 갑니다. 형님 여기 파식스래요. 파식스? 칩니다. 굿샷. 야. 야. 멋있다. 이게 골프 아니라고 그래. 손으로. 손으로. 아주 뭐. 형이 형. 나 이거 진짜로. 슈트 있고 공 치는 건데. 진짜 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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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생. 가자. 헤이너를 해봅시다. 가자. 아니 해볼 만해. 진짜. 우리 형이 드레이블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건장 갈 수 있나? 뭐요? 저녁내기다. 저녁내기. 저녁내기 좋습니다. 저녁내기 좋습니다. 저녁내라고 옆집에 가서 국수 사주고 이러면 안 된대요. 헤이너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내기입니다, 고기내기. 고기내기 좋다. 좋습니다. 거리 봐라 비슷하잖아. 풀어라. 우리 자리 안 나네. 뭐 안 나네. 그래 거리가 비슷하구만. 마지막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오늘 안 되네. 이러면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깁니다. 팔씩 쓰니까 요거를 넘기는 쾌전이. 저 카트 보고 저 카트 쪽으로.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한 백오십? 백오십 정도 지금 냉네. 칠 번. 예 칠 번 좀 주십시오. 너무 안 늘어요 실력이. 그리고 이 프로랑 이만기 이 두 사람의 조합은 대한민국 최고 조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골프는요. 상대성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파식스였는데요. 이야기하면 걷지 마라. 아 예 형님. 제가 딱 들었습니다. 예. 저거 보내놓으면 형씨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파식스라서.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이게 돼있다니까. 나이스! 야오! 잘 치네. 저리 해놓으면. 너무 조금 같잖아. 저리 뒤로 가야지. 그래? 저 아무튼 가뿌면 거리 손실이라니까. 잘 치는 거야? 우리 망경 보자. 망경, 망경. 우리의 이만기. 형님 많은 분들이 형님 첫 티장 공이 얼마나 가나 구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름기의 레전드 이만기 우리 형님은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우와. 봐라. 우와.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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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 얘. 형님. 맞지? 아니. 형님. 형님. 맞나? 형님 도대체 뭔데요? 형님 역시. 이것도 옛날짜네. 체가 비싸니까 잘 치네. 옛날짜롤. 옛날짜롤. 10년 넘었다. 역시. 여러분. 시름은 하체인데 진짜. 와 대단하시네. 형님. 형님은 스윙을 몰랐어요. 팔로. 손으로 했지 팔로. 형님은 손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몰랐어. 하체로 했잖아. 뒤집을. 덜빼집을 다 넘겨버렸잖아. 스윙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하체로. 양구가 지금 싱싱골프 나와가지고. 저 인적이 어떻게 되냐. 거의 제가 다 이겼습니다. 한 번 접은 적이 없어요. 저를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긴다니까. 저 양구. 저 양구. 자 골프를 치면서 헤드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헤드업이요? 네. 형님.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사실 많이 든지.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네.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왜 넘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머리에 든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이 만경은 왜 해둬라는 거예요? 형님. 머리가 무겁다 이거. 하하하하하하. 자. 머리에 돌은 안 들었는데 무겁다 내가. 칩니다. 서희가 할배색인데. 아닙니다. 임팩트가 죽입니다 형님. 임팩트가 장난 아닙니다. 굿샷. 이야. 드로 드로. 이야 멋있다. 멋있어 진짜. 형님. 헤드업 안 하네. 는 게 많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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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역에 맡겨서 삼들고. 형님 이게 파식스입니다. 이게 파식스라고? 형님 지금 새칸사설 너무 멋지게 보내놔가지고. 형 지금 파식스에 수리온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골프장 여기 사상. 그나마 지금 형님. 우그린이라서. 가능은 한데. 작은 재료로 갚으면. 이 그린이 하나거든요. 우리 이제 이 프로님 아있나. 그러니까 이게. 아 또 막. 부담 옵니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하하하하. 충분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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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chet. 아이고. 하하하하. anda 아 님, 하하하하. 행 codes이가. 해 Wa captivity에 그런 이유 나와있죠. 하하. 엄마가 개인적으로ALI hed da ba님. 하하하하 chakra. 하하하하. 아흐 아흐 예 Cara장님. absolutely. 하하하하. 양국이 skip H72m. 하하하하. ice ya. 양국이 덜 스팟이로 나뉘라 Bodible Drive. 이 사람아, 프로가 트롯에 못 치네. 야, 우리가 이긴다, 우리 순서. 아니, 여러분들 사실 뭐 아무리 프로라 그래도. 아니, 만경이 힘 빼라고 그렇게 했는데 프로가 힘을 줘. 다 순서 아니야. 다 잘 된 날이고 안 되는 날 있어. 아니, 이만기 형님께서 힘을 빼라고 했는데 힘을 줬잖아, 프로가. 친구가 좋다, 친구가 좋다. 사랑하는 친구가 좋다. 야, 이제 거리가 같이 와버렸네. 같이 왔다니까. 잘 올려도 이거. 세워버린다. 세워버릴 거야. 빨리 떠들지 말고 치라고. 알았어. 집중하고. 공만 봐, 공만. 왜? 한 씨인데. 스톱. 조금 짤래. 조금 짤래. 조금 짤래. 우리 또 영훈 씨가 다 체리합니다. 제가 또 어플루치에 나네. 이만기 씨가 스윙을 제대로. 잘 치신다고 하더라고. 나이스 원, 나이스 원. 나이스 원. 나이스 원. 힘을 엄청 잘 빼네. 진짜 힘을 빼고. 뭔가 얼마. 여러분, 오늘 후반 개인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후반 개인전. 아, 진짜. 잘 치더라고요. 네, 예. 잘 가자. 이거 오늘 제가 뭔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조용구 화이팅. 자, 갑니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조건 똑같아. 조건 똑같아. 조건 똑같아. 조건이 지금 우리보다 너무 멀다. 이 프로가 개판으로 쳐나가서 지금 이만기 우리 교수님이 약간 좀 화가 나셨습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형님, 아깝습니다. 아, 여기서 봐야 되는데.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나이 볼 것 같다. 네, 전문가죠. 이 정도는 뭐. 나이 봤습니다. 이 정도는 뭐. 오케이 전화이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이걸 못 넣어, 이거를. 아니, 오케이죠. 오케이. 쳤습니다. 쳤어. 쳤어. 예, later. 넣어줘야. máxim Beauty.